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 붙으면 네가 나 밟고 올라가면 돼 밟고 올라간다고요? 맞아 그게 제일 맞다 뷰티풀 뷰티풀 그게 맞다 팀워크네 이거는 그래서 한 명 올라가도 돼 응 진짜 좋은 아이디였던 거 같아 훨씬 더 시간을 줄이는데 좋았던 거 같아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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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난리다 저렇게 일단 철근이에 멋있는데 이거 우와 멋있다 내가 가서 형 어깨를 잡을게 내가 잠깐만 나 봐봐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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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밟아 나 밟아 그리고 짱재님을 딛고 올라갑니다 따잔 우와 멋있다 따잔 됐어? 오 나이스 됐다 됐다 나이스 군이 형 하나 짱재 형 좋아 오늘따라 호흡도 잘 받고요 오 좋았어 정말 두 사람의 역할을 딱 보여준 시간이 그때였던 거 같아 짱재 박군 메인은 걸었어? 응 다 걸었어요 앵카 맥이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되게 수년간 습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어우 든든하죠 저 조합은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와 굿 어우 든든하다 굿 좋아 좋아 오케이 어 달리와 달리와 우리 여기 받아줘야 돼 우리는 일찍에서 받아줘야 돼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시작할게 형 형 빨리 시작해 형 일참 먼저 오지 일참 일단 더미 하나 이러고 이제 열어주면 들어가면 되죠 발 조심해 부엉 하나 하나 사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에도 있나? 섹시해 여기에요 사람 있어요 저희 1층에 있어요 저희 문 좀 열어주세요 1층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1층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아 빨리 1층 문 좀 열어주지 근데 지금 수색에 마음이 급하니까 1층을 까먹은 거 같아 지금 그러니까 1층을 열어줘야 다 같이 수색을 할 텐데요 형 문 열어줬어요? 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 아 그래도 빨리 알았네 오케이 왔다 왔어 자 자 이제 모두 건물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 시작이죠 아 5분 정도 걸렸어요 진입에 시간이 꽤 걸리긴 했어요 그러면 2층에도 2층에도 있거든 수색 좀 해주고 목포 목포 여기 하나 더 있어 이내 1개 전에 목포로 목포 또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2층 어디로 가요? 어디서 왔어 2층 아 여기다 개다 개다 네 1층 확인할게 사람 있어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좀 위치를 파악하는 거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죠 봤어요? 못 봤나 봐요 진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어쨌든 빠르게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또 있어 또 있어 계속 올라가면서 수색해야 돼 뭐지? 추리 끈진 거 같아 위험해서 찾아 빨리 찾아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긴 아니야 왜? 봐봐 없지 여기 더미 더미 여기 더미 더미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더미 다 가져가야 돼 이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대로 구출해야 될 거야 오 전략을 짜기 시작한다 그럼